1. 이빨 아, 이빨아. 한다랑 똑같이 생겼네? 아이고. 어구구구구구. 은영? 아, 이뻐. 은영이 왔어요. 은영이 왔어요. 덥지? 에어컨 들어줄게. 은영아. 은영아. 은영이. 은영이. 은영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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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엑스레이예요 다른 엑스레이인데 엑스레이 보면 배 안에 장도 보이고 간도 보이고 보여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뿌옇게 보이는 게 복수거든요 물이 뿌옇게 보이는 거라서 복수가 있는 거는 맞고 한글자막 by 한효정